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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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은 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뭔가 슬픈 일이 있었나 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고요하십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야이야 니가 그저 꿈이라면 예쁘고 슬픈 꿈이라 할 텐데 와이야이야 그 달콤한 목소리로 넌 내게 말해 You are my best friend 그 사람이 내 집사랑 생각에 어떻게 안하나 그 당황 his son 근데... 이게 똑같은데 이런데요 저렇게 넣어보자고 맛있는 거 미친놈이 넣어버렸어 뭐하는거지 어... 물어봤어 아주 고음 많이 하는거 같아 아... 아... 그쵸 내가 생각해 본 거 같다 영왕크를 해 아 그니까 그게 생각나서 댓글 배터리가 어떤 연애인거야? 난 내가 왜 이렇게 아 아 이거 오 연애 상당히 되게 잘하는데 아 진짜? 되게 잘하는데 그런 사람도 특징이 연애인 자기 연애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자 딱 그런 건 다섯 개 이젠도 수준한데 이제 다 알아서 왜 안되려야 돼? 아이고 저랑 얘기하시면 다 안되면 재미있겠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서 네 능력이 데려가 2017년보다 예상 못했고요 Moses에게 주어진 너무 소중한 선택권이니까 물론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리랑 너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제 눈에 빠질 수 있나요? 내가 있는 걸 죽는 건 없어요 별거예요 알았어요 결국엔 내가 있는 걸 죽는 건 없어요 다 깨끗이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? 너도 싫어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os 가끔씩 기댈 사람 그 정도면 괜찮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dos 이렇게어서 여러가지 될거예요 먹으 Vilni Ocean 네 역시요 소스 줄기 역시 해backer 이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고 싶네 이거 금고창 나 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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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되게 좋아 저 저거 없잖아 아 진짜? 난 그 저거 또 뭔가 모르겠어 너가 가장 잘해 너가 안일 수 없는 내 사랑이니까 그니까 마냥 다들 어 소이 좋겠다 소이 좋겠다 소이 좋겠다 소이 좋겠다 소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마냥 주기만 한 게 많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오히려 긍정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너무 잘했어 이 정도면 정말 좋은데 가정에 정말 편하게 좀 쉬어 그렇게 건강할 수도 있고 심미적이든 모든 여유가 있어야 가득한 일이 있어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갇힌다 딱 아 그래도 뭐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쉬어 너무 쉬어 I don't love love We never try How will we know Maybe how far this thing could go Give me a sign If I'm on your mind I don't wanna fall in love alone 아 너무 이끄럽지라고 제가 술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고 진짜 예뻐하죠 진짜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